안녕하세요. 서순진 교수입니다. 영어로 읽는 Easy Bible Stories 오늘은 출애급기 33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느님의 거룩한 장소라는 제목의 첫 번째 에피소드이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 Tabernacle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게 성막 혹은 성소, The Holy Place라고 하는 건데요. 자,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의 인문학적인 상식으로도 알아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우선 배경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모세가 금송아지 보고 돌판 받아온 거 던져 부셨잖아요. 그게 첫 번째 돌판이에요. 그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 개명. 이거부터 깬 거죠. 그래서 돌판이 부서쳤다는 건 하느님 말씀이 없다. 부재다. 그런데 이 십 개명의 경우는요. 홍해를 건너온 이후 그 신의 산에서 우리 신하의 반도라고 하는 거기 여기에서 받은 돌판이 그 글이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내 백성 됐으니까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거고 그 돌판은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게 두 개다. 해서 하느님하고 백성 간에 하나씩 간직하겠다는 계약서와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인내, 자비, 사랑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 이제 영어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음, 이 장면이 바르고 지난번의 돌판 금송아지 보고 부수는 장면 스마시 하면은 완전히 어디다가 부딪혀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태블렛, 평평한 판이죠. forgive, 용서하다 완료 중에 과거 완료는 had 다음의 동사의 과거 분사형 어떠한 과거 사건 이전에 뭐뭐 했었다. Moses was sorry 이 모세는 좀 미안했어요. He had smashed the tablets of God's law 하느님의 율법 그 돌판 두 개 이거 완전히 부숴버려서 좀 미안했지요. 시제가 was 미안했는데 그 미안한 감정 이전에 이미 부숴버렸기 때문에 had smashed 과거 완료가 왔어요. He went back up the mountain 다시 산으로 모세가 올라갔어요. God said 하느님께서는 He would forgive the people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장 중간에 이렇게 단어가 첫 글자 대문자일 때는 이것은 God 하느님을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리해오는 마음으로 같이 해봐요. Moses was sorry He had smashed the tablets of God's laws He went back up the mountain God said He would forgive the people 자 다음 볼게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지금 모세가 다시 받아내네요. 돌판을 He would give the laws to Moses again. He would keep his promise and take the people to the land of milk and honey.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문장 중간에 첫 글자는 하느님을 나타낸다. His 하면 하나님의 Keep one's promise 소위 교육을 쓰시게 되면 뭐뭐의 약속을 지키다. Take A to be A를 B로 내려가다. 본문 볼게요. He would give the laws to Moses again. 이때 희는 하느님 하느님이 다시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을 거예요. He would keep his promise 하느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여기도 His를 대문자로 썼죠. 하느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And take the people to the land of milk and honey 그 백성들을 우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 Take은 어디 걸릴까요? He would keep He would take 하느님의 의지 이 백성들을 그 꿀과 젖이 흐르는 땅으로까지 내가 인도하겠다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정리해봐요. He would give the laws to Moses again. He would keep His promise and take the people to the land of milk and honey. 이 문장에서는 강조하려고 우두가 계속 나와요. 즉, 하느님의 의지 뭐뭐 하겠노라 약속의 의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 보면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림 좀 난 잊지 않으세요? 모세가 돌판 두 개 갖고 내려오는 거 똑같은 거 두 개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거 하나 우리 거 하나 계약서 당신과 나하고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거와 상대방 거 같듯이 말이죠. 자, Moses stayed on the mountain for another 40 days and 40 nights. When he came down, he had the two new tablets of God's laws. Another, 또 다른, 그러니까 추가로. 40, 40. 4인 4, F-O-U-R 하고 혼돈하지 마세요. 태블렛 하면은 평편한 판. 스톤 태블렛이니까 돌판이죠. Moses stayed on the mountain. 모세가 그 산에 머물러 있었어요. For another 40 days and 40 nights. 또 다른, 추가로 40일 낮밤을 그 산에 있었어요. When he came down,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he had the two new tablets of God's laws. 하느님의 율법을 그 새긴 새로운 돌판 두 개를 갖고 내려온 거죠. 하느님께서 새 걸 주셨네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해봐요. Moses stayed on the mountain for another 40 days and 40 nights. When he came down, he had the two new tablets of God's laws. 자, 다음을 볼게요. 여기 이 그림 아마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고 교회, 뭐 카토릭이건 아니면 계신교 다니시는 분은 아마 이런 것 좀 들어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설교 때 처음 전혀 성경에 대한 것 모르셔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새로운 거를 좀 알아가는 그런 기쁨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The tabernacle tabernacle 성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이렇게 다 일일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200만 명이 행군을 하잖아요. 40년 동안 이 광야 사막을 헤매고 다닐 때 이거 다 접어서 갖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스톱 또 잠깐 정지하면 또 다시 풀러서 조립하고 이것을 40년 동안 하는 거죠. God had told Moses to have the people built a holy place. It is a tabernacle where they could worship him. Holy 신성한 거룩한 발음 좀 같이 해봐요. 성막 그런데 이게 이동식 예배소예요. 포탑울이에요. Tabernacle tabernacle where 뭐뭐한 곳 worship 경배하다 예배드리다 힘 이제는 이렇게 대문자가 중간에 나와도 하느님인거 알겠죠? 하느님을 사역동사 사역동사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make는 얘기를 여러번 했어요. 이번에는 have have라는 사역동사가 목적어에게 동사 원형을 하면 그 목적어가 뭐뭐하게끔 시키다 하는거예요. 이 부분이 본문에 있으니까 우리 확인해볼까요? God had told Moses 하느님께서는 모세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과거 완료네요. To have the people build 사람들로 하여금 세우다 세우라고 세우도록 명령을 하셨네요. 뭐를 세워요? A holy place 신성한 장소 거룩한 장소를 건축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건축하게 시키도록 명령을 모세한테 내렸네요. 이것이 바로 have 목적어 동사원형 사람들로 하여금 짓게 만들다. It is a tabernacle 그것은 그 신성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tabernacle 성막 인데요. Where 그곳에서 they could worship him 사람들이 하느님을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예요. 자 이제 정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볼까요? God God had told Moses to have the people build a holy place. It is a tabernacle where they could worship him. 네 어떠셨어요? 아주 생소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 tabernacle에 대한 상세하게 어떻게 구조가 됐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